아 아 좋습니다 자 자세가 자 자세가 할게요 자 자 뭐예요? 이렇게 여기 다 털어 가는데요 뭐야 나 귀신 같아 약간 그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젠포 터는 이만 아 저 저 저 해봐 들리는데? 아직 안 들렸어 아직은 아 룩빛이 달라진다 아까하고 안전달라 나 나 나 나 나 아잉 정말 긴장이 되고요 도키도키 정말 긴장이 되고요 도키도키 도키도키 두고말에서 두고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국 투어가 시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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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투어에 緊張하고 있는데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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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러분 이건 찾으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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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럽진 않지? 어머 간지럽지..아..아파 그냥.. 저? 그거예요!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안물 앙궁 손에 망쳤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바꾸자고 컨셉이 뭔가요? 주간아이돌에서 영감을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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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맞다 오빠야 바모나 너무 섹시한데요? 잘했어 잘했어 얼굴이 늙었고 가슴은 계속 뛰어 내 몸이 맘대로 나한테 반지러 눈 안주는 모래 같아 에피스 consonant 아이 sticker 어이 아이콘 음 어이콘 으어어ва 하하하하 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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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콘 아니열리로 안열리로 다음은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좋은 마음을 기본이 느껴지는 게 언니 힘내요 화이팅 제가 뭘 하고 있어야 해요 일단 처음엔 등을 돌려야 하는거 않아요 채니야, 엄마야 왜그래 엄마야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밥 먹고 싶은데 나 식 끝나고 행복해 오? 쌩얼 같다고? 기다려봐 아 맞아 나 쌩얼 같다 했으니까 화장해야겠다 살려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와요 너무 죄송합니다 방향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?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담배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녀?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달려 아 왜요 벗지 마요 저랑 코뿌라 해야죠 코뿌라기 싫어 코뿌라기 싫어 이히히 이히히 아 이히히 키키이 안녕 어디까지? 안녕 조심히 가야 돼요 죄송한데 유광수씨 흑기사 흑기사 없나요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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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기있지마 제리 흑기사 제리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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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느껴지죠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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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오빠 광수오빠 저랑 광수오빠 저랑 수 수 술 한잔 어때? 술 한잔 어때? 소울 한잔 어때? 소울 한잔 어때? 아유 오 오 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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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납이야 아 뜯났어!제네야 괜찮아! 1,2,3! 한 마디보다 사랑하는 건 사랑이 좋아 그게 어디야 될 것 말야 가끔 어느 미월때만 I'll be on fire 거짓같은 세상 속에 있는 truth 이런만이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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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리 이쁜 피곤에 잘 받는 Woodley 네티는 벌칙 알려도 똑똑해 딱딱해 숫자하게 이쁜 표정 해줄요 이쁜 표정? 특히 한국말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간지러 음 ㅠㅠ 화장실 이사 잘해요? 제리 부탁. 어 제리 손들었네요. 제리 부탁. 어 제리 손들었네요? 하트 하트이퍼요. 미안. 미안해요. 이 화면 한번만 해봐요, 제리. 지금 지금 말씀드릴게요. 잘 들어주세요. 사디카 블링블링 내가 듣고 있는 영상이 나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나에게 돌아올 때 오마이갓 나에게 돌아올 때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